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재확산 사태이고 굉장히 비상한 상황입니다 오늘 정오 기준으로 클럽발 누적 확진자가 총 133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접촉자들에 대한 조사와 방역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지역과 연령이 산발적으로 분포되고 있어서 2차 감염 또 3차 감염까지 이미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정부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집단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검진이 필요합니다 인천 지역의 학원 강사의 경우는 이런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고 또 그 결과 동료 강사 또 학생 또 학생의 학부모 이렇게 2차와 3차의 감염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 혐오와 비난은 잠시 미뤄두고 자발적 검사를 유도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차례 강조했지만 정말로 방심은 금물입니다 고통과 불편함을 묵묵히 감수해 내고 계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가용 가능한 모든 순환을 동원해서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전례 없는 위기 속에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되돌아가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속한 일상의 복귀를 위해서 방역당국, 지자체, 경찰의 요청에 적극적인 협조와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모든 국민들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슬그럽게 극복하고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K-방역과 국민의 역량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확산을 막고 일상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골든타임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hora Look Never iliśmy 물 물 Proper